아 여보세요 아이고 어떤인 전화했어요 에? 아 그거 차탕 저 전용래에 넣디 가면요 아 멋져요 하늘 막 덮어버려요 그디 가면 하 그디가 경험인 저 뭐 제주도학교를 가도 되고 나사면 왔어요 에? 아 그거 화토에 나오는 삼광학원 돈난거에요 그건 일본거고 우리 저 제주거는 왕욕에 들어가야돼요 막 돈난거에요 그거 화토하고 헷갈리면 안돼요잉 시간 시간 호소를 쉬어보자 하여간 전화 끊어보세요잉 아이고 더디 누게 영 통화하믄 공임서요 말함서요 별로게 말고라가믄 누게 영통 통할래 임수가 신경쓰지 마심 저 갈매기다방 아이들 어디 미신 꽃놀이 같게 난 어디어디 가려는 호수를 고러주어서 무사 아이고 가내도 참 곱대가려신 아이들이요 원 요새 저 꽃구경 가는 것도 이 방역 때문에 맹심해야 되고 이거 축제들도 뭔 올린 이거 아는 여기로 결정대리 대국회인 지금 이런 시국에 어디들 휘가라 댕기면 구경 댕기젠 아이고 시국인 건 난국인 거 이 사람아 허설어른으로서 올리랑 허설 초마땅 그냥 자탕영행 지나갈 때나 구경허구 역불 그런 데는 하영 보이지 아니예 주운 거인 건 어른이 고라주사주 미식어디 천농노롬이싱크디어시민 제주대학교로 해가멍 거늘에 왕성어멍 아이고 영을 때 보면 이를 긍 부지런히 허고 각 시신들의 긍냥 보더랍게 말을 해임시민 나가 아방울 어벙댕기 쿠닥에 나가 헐소릴 인여기 하지 마라 거 아이들이 이사루마스 껌바비 저 현장내가 무슨 뭐 요순 명이냐 일곱 명이냐 해봐야 세 방울인디 겟미모 코로나 땀 문 닥덩집니다 아무도 안 나가면 장시원의 사람 다 굴러 죽으려 냅니다 세 방울씩은 다녀도 되는 거지 세 방울씩이나 네 방울씩이나 유작이도 양 제주대학교 그 초입으로 허연 저 뭐 사람들 데미져 나이고 저 노릇을 넣떠 놓고 오지 말래는 못하고 거기도 마스크들인 다 써놓고 허는 화설 저 걱정은 아니쯔만은 거기도 데미져가면 요새 시국에 사람들 한대가면 걱정이 안이 될 수가 있수가게 겅허영 올리 봄고장 그자 이곳이나 유채꽃 보구정은 사람들은 그자 찬나탕 댕기멍 아이고 참 곱다 내년에 나 또 쉬우쿠메 내년에 랑 보게이 겅허영 꼬떠리영 인사어멍 그자 급파이 해불믄 될 일이주 그디 내령 또 무슨 사진 취국 아이고 이래 나잡아 봅써 저래 나잡아 봅써 멍 댕기당 그 사람 한대서 무슨 승실하던 남인 그거 어떤 걸 말일까 그거 굳는 말이주 남이신 간에 대화진 소리 하지마라 겐 인형 못간한 미신마 겐 미신마 뭐 저 장시하는 사람들은 뭐 문덕건 고니신마 글로 추가볼어야 됩니다 다닌사람은 다녀야지 마 아니 게나 그디 가는 거용 또 장시하는 거용 연결을 허이염 수각이에요 아 이 장말로는 꼼짝 마라 행마 꼼짝 마라가 아니궁 너무 하영 모여진듯 맹심들 허여응 놈이 또 이제 꽃다리 미청 그것만 배려당 보민 헛헛허게 지켜야될 방역수칙들 잊어불 가부댄게 난게 주드라정 허는 소리난 에에 나원 에에 나원이나마나 각시말도 바른말로는 허썰 들읍섬시검인 에이에 각시말로는 안일점마나 그 놈이 말로는 그랬쩌요 저랫쩌요 멍 대답해 가멍 아방도 양 긍허는 거 아니우다게 긍허연 전 말라와심에 말이 좀 매태저니 전 분여회에서 이거의연 그때 광령으로서부터의연 저 장정구장 아이고 고음도 고음도 그날은 보름도 허썰 불어누난 양 점 눈빨만 아니쥬 참 나도 원 이디 살면 그거 꽃구경들을 댕길만이 한글러게 사라 저 수각이 긍헌디 그땐 분여회장이영 서무치똥이여 먹네영 아이고 성님 우리 어디 육지에 꽃구경은 못가도 이디 살면 그디도 홈번 못가오 봐온건 우리뿐일거 보다게 그릅써 그릅써요 긍허연 그디간 사세완 서묻 사진들 처가멍 잘 구경해 나쥬다마는 올리랑 헛설 서로가 맹심어민 주체 아니올건가 이연 곧둔 말 아니옥가기 비쩍비쩍 나완 경허거기 난완 이상은 말이지만은 거 볼게요선 꽃을 보내가는 사람들은 나완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해 주게 하방이 어떤 여역에 집이서 매일 꽃을 밤신디미신 어디 뱃게디 나간 또 볼 필요가 이수가기 미신거 개꽃 두개 저 우리 쫑 집이서게 집이서 플라워 그자 눈투민 보고 자랑 또 눈투민 보고 컸는데게 그거 구경을 해오데 갈 필요가 어쭈게 아방 입장에서 사 거기에 누나 아방은 복좋은 줄이나 앞서 널머리 보름인데 어디 법당에 나간 관샘보살이나 여당 와서 아주 미신걸 매일 봐 아유 개나저나 이번 저 널머리 또 비완직헌디 비와불민 양 정말 안타까워 이거 다 접으면 어떤거 고개 어때이 말 본생 오늘 안타까워 그 희야만 말도 다 썸고 안타까 길미신 아유 무사 그 소금이랑 눕죽 안 두어 저 팡팡 내버릴게 아이고 참 좋은 세상이오다 긍해도 그거 가심으로 느끼고 아이고 간내 현양 내 좋을 때라 좋을 때 아이고 쫌 기억이 아이고 어떤게 오늘 자인 해도야 타이밍을 못 맞춘 늦게나 왐신고 그니까 너도 이 방송 경력이 몇 년고 나올 때랑 확확 아랑은에 치고 들어오라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